체육을 대중화 생활하여서 온 나라가 체육 열기로 들끓게 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외국문 출판사의 일꾼들과 청업원들이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출판사에서는 인민보건체조와 대중열동체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일꾼들부터가 배구와 종구를 비롯한 구기종목의 체육경기들에 앞장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업원들이 대중체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과 체육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주별 월별 계획에 따라 부서별 대항경기도 진행해서 언제나 집단안의 혁명적 낭만과 열정이 차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